뜨거워 붕괴돼 물 물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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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직접 만든 짜장 떡볶이와 피자 먹방. annoock. 맥주zu.' 짜잔. 짜잔. 짠. 짜잔. 만두. 초콜릿 맛있네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 치즈 뼈 치즈가 좋지 않았나요? 치즈가 나아가다 치즈가 나아가... 치즈 batteries 와아... 치즈는 보컬이라서 치즈가 나아짐 반죽 어느 정도 소스 오징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고소해요 아삭아삭 ㅠㅠ ㅋㅋ 뱅킨 뱅킨 너무 맛있어 대박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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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